박성윤 부산시의회 의원이 영도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시의원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영도를 전국 최고의 문화, 관광도시 벨트로 구축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부산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시의회 도시안전위원장과 교육위원으로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화재 및 재난, 범죄와 먹거리로부터 안전한 영도, 자녀 교육 걱정 없는 교육도시 영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윤 부산시의회 의원은 제6대와 7대 영도구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